랩 먹을 수 있어요 아 브라운 좀 쎘네 저 수마 없어요 이거 여깄다 얘들 얘 때리면 안 되나? 그럼 뭐하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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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이거 뭐하냐? 아 미안해요 이거 이거 지리네 하대 형 여기 여기 어 얘 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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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이것도 잡았다 이거 제드 제드 아 어서운드 우리가 이게 내가 라이즈 앞란 설계야 다 거여 이거 넣어주세요 여기 뭐 있다 저희 먹고 쟤는 게 어때요? 어차피 게임 끝나는 거 같고 우리 원래 하던대로 아 좀 힘들어 여기 피즈 아 여기 앨리스랑 같이 있다 아 이거 웨이브 클리어하고 올 걸 아 왜 때려요 아아아, 이제 안때렸어요. 누가 때렸어요? 몰라요. 난리가 때렸나? 난리가 때렸네. 총각도 가야될 것 같아. 우리 동갑인 걸로 아는데 말 넣었어? 몇 살이신데요? 우리 그 뭐야, 내 대학교 친구 누구야? 종헌이 친구였지, 종헌이 친구.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그래, 잘 좀 하자. 그래. 너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쟤네나 더 빨리. 빨리. 쟤네, 쟤네 미냐 왜 이렇게 많아. 쟤네, 쟤네가 괜찮하잖아. 이거 2차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우리가 먼저 깨서 괜찮을 것 같은데? 2차까지 해, 그러면. 거의 아픈데? 뭐야, 우리가 빠르긴 하네. 미드 갔다, 미드 갔다. 미드 갔다. 2차까지? 덩력이 없지? 늑대로 용 가는 거 아니야? 아냐 이 시간에 용 먹을 수가 없어 나는 어디 가야 돼? 형 저기로 들어가 여기 엘리스 버켓살? 아냐 아냐 오 죽는 줄 알았다 내가 바텀 쪽 붙어야되나? 응 바텀 쪽 붙어줘 이것만 먹고 갈게 이것만 먹고 가면 너무 풍선 그건데? 그럼 탑에 있을까? 이거 죽이면 되지 않을까? 얘는 2레벨 밖에 안되는데 엘리스 없어 엘리스 미드에 있어 그러면 오케이 잡으러 갑시다 피즈텔 있긴하니까 저도 2레벨이거든요 근데 이거 왼지 나 사릴게 야 빠질게 피즈텔 될텐데 여기 엘리스 있다 그냥 하던대로 다 이게 먹고 있을걸? 피즈 저거 다 웨이브 다 먹어가지고 내가 견제 갈래 엘리스 여기 내려와봐 먹혔다 먹혔어 그냥 내려와 밀려 오케이 여기 핑크 너 와드 있어? 쟤는 왜 이렇게 미니언이 많아? 그니까 뒤가 너무 빨리 가는거 아니야? 나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바탕 같이 붙어서 밀어줘도 될거 같은데 아래쪽 정보 아래쪽 정보 엘리스 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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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속도 더 빠르네 우리 2차까지 가져올거 같은데 2차까지 가져올거 같은데 2차까지 가자 2차까지 쟤네 탑은 어딨어? 그냥 경험치 물방에서 먹는거 같은데 러블랑 레드 아 힐 힐 훨씬 빠르다 빠르다 형 레드 체크해서 있는거야? 저거? 없을걸? 형 레드 체크해 맞음 Abs 다ils 이거 엘리스 미드인거 같아 오 오 오 에휴 수준 itive 3명 우리가 카드 planes 너무 빠른데? 3차까지 갈까요? 종사까지 말 favourite 나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피오라 3척 안 주냐? 피오라 3척 안 주냐? 너 이제 가! 집에서 가! 나 간다 뭐야? 나 빼고 다 가네? 용 먹고 갈까? 용 먹고 갈까? 형! 용 먹! 아 깜깜 아이씨 bf 70원 부족한데? 뭐… 양수 네가 CS 두 개 처먹어 가지고 그런 거잖아 포션이랑 핑하 다 팔면 나와요 100불 웨이브 이거 땡겨진다 이거 웨이브 천천히 밀면서 그냥 쭉쭉 밀어 쭉쭉 밀어 네 얘 노플이에요? 아니 있어요 이거 와드에요? 피즈는 안 보여요? 피즈 여기 탑에 있잖아 아직 안했어요 이거 피즈 웨이브 못먹게 하면서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미드에 미드에 빠져봐주면서 아니 저는 안 빠져도 돼요 니 사이드 갈래? 이거 가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플래시 있나? 내가 탑으로 갈라고 니가 바텀으로 가 우리 크게 둘게 따라가봐 크게 둘게 이거 2차로 가야 될 것 같아 2차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웨이브 막을래요 2차 갈래요 브라움 여깄다 지금 근데 피즈 Q에 저거 안 끊기네 그러니까 엘리스 안 보여 여기있다 뭐하나있다 여기 뭐야 길어짜 나는 성렬 나 이 맵이야 여기있어 엘리스 응 르블라인이 먼저 간다 먼저 간다 빼야돼 나 살았어 살았어 위쪽으로 빠지면 돼요 저희가 이겨요 여기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가줍사람 르블라 쓴거 아니야? 옆에 브라움 나 여기왔어요 그래 바탕 와야돼 엘리스 피거리는 한 70포 정도였고 포션 없어 이쪽으로 간다 이쪽일거야 먹고있어 제가 다 맞어 길게가봐야 이쪽? 한 이쪽? 이쪽? 이쪽으로 돌수도 있긴해 엘리스라고? 엘리스밖에 없잖아 네? 딱 엘리스만 가 블루 누가 먹어? 제가 먹어 쟤디가 먹어야지 저 봉으로 바로 갈게요 7원만 먹어 1원 해야겠다 늦이 안간다 저잉수 어 나 브라운드가 다들 멋진게 됐을거 같아 이번 웨이브 클리어 어 여기 엘리스 보인다 이번 웨이브 클리어 못하게 하면은 피즈 완전 망한다 내가 러블라 할 때 얘기해 나도 지금 피즈 일때를 이겨 피즈 이거 웨이브 클리어 무조건 봐줘야 되거든? 이거 2데이 싸움도 이겨서 할만해요 여기 엘리스 있어 여기 여기 근데 우리 지금 렉사이 정글들고 있어 기다려 지금 피즈 웨이브 미는 거 무조건 봐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것만 못 봐 형 일단 정글 이거 봐서 없는지 아예? 네 아예 없어서 엘리스가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예 빠지지 아 안 빠지네 엘리스 뒤에 있어 엘리스 뒤에 저 가면 B가? 잠시만 한두지 우리도 올라왔다 쟤 노플이에요 가다가다가다 슬슬 물려도 돼 슬슬 물려도 돼 이제 물려도 돼 와 저희 기장을 막힌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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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혔어 인정한게 엘리스가 흔나기 기가 막히긴 하지 인정할게 와아 망아줘 이 시기를 피할 수 있지? 영비가 기간 막히긴 했지 인정하게 어 아가리 다 그렇다 씨앗 썼나 형 그거 형 혼자야? 빠짓! 와 왜 이렇게 피가 용 먹으러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거만 먹고 가 이 새끼 또 미드 처먹으려고 하네 오지마 미니언 30마리 먹었잖아요 한라인밖에 못 먹었어 한라인이 아니라 열 마리에요 열 마리 여섯 개 먹었어 여섯 개 여기 새로 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열 마리에요 열 마리 이건 뭐에요? 이거 먹죠 이거 어 이것도 먹자 이거 정글목 다 털어먹자 정글목도 털어먹는게 솔직히 개인지 왜 맞다 가면 르블라 여기 이상 못 나와 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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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죠? 응수 지렸죠? 지렸죠? 응수 지렸죠? 응수는 페이크 바로 고치 빼버리기 엘리스 노스마 나 집 빼야겠다 지금 미드 밀지 말아봐 2대에 4명 있다 탑 웨이브 그냥 가다보는 프빙 지렸고 아리아리 버리고 망하니 와 깡바닥 지렸고 지렸죠?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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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죠? 히즈 웨이브 밀고 된다? 어디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나 여기에 털타야되는데 안좀 오 나이스 빠질 수 있어요? 살았어 다시 디볼래요? 쟤드 올라오면서 나 집가야돼 좀 깝치긴 하는데 계속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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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오랩 브라운 오랩째를 잡죠? 이거 밀고 올라갈게요 뭐 하나 더 있는 것 같긴해요 옆에 안온다 미드로 가죠 루샤 깝쳐 루샤 다이브해서 잡을 수 있겠다 내가 땜에 잡아줄게 한 번 더 잡아봐 까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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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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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이거 한 번 더 다이브할래요? 적으면서 히즈 짐타스 삼텔뎀 난 웨이브 밀게 알리가 좀 먼저 찍을 수 있나 야 떠밀렸으면 나 바로 간다 어 뭐 미드 가자고? 나 여기 털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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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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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빨개지 야야야야야야 아 나 끊겼어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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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아 뭐야 이거 뒤쪽으로 한 번 더 날라 나 일모야 나 일모야 더 가도 돼 더 가도 돼 이 중 죽어? 어! 아 이게 내가 맞아 지리구요 지리구요 오저도요 아 아 깜짝 놀라는 클라스 지리었죠 아 이게 내 보고싶은 근데 내가 처만네 지리었죠 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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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었죠 렐블랑 노플이에요 형 시야석 안설꺼야? 근데 형 템 왜그래? 요준비가 되세요 아닌데? 지리였죠 공템 두개 렉사이 한번 물리면 끔살 와 이제 코코이님한테도 지랄해 너 친분 있냐? 와 이 쓰레기새끼 왔다 한번 가시죠 콧받다 너 콧받다 맞으면 너 죽여요 너 지금 싸울 수 있나 바로? 너랑 싸울 수 있냐고 여기 피조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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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세명 모였다 오 나이스 야오 와 한번 빨아주신 이승 무서워서 한번 빨아주고 이승 무서워서 한번 빨아주고 물이 지셨을거에요 전력 먹죠 저녁이요? 아 진짜 저녁 먹을까요 같이? 내일 같이 스쇼온 가실래요? 어우 깜짝이야 초밥 좋아하시나요? 같이 초밥 먹으러 갈래요? 아니 아니 쟤네들 다 궁 썼어요 엘리스 동술 아 왜 먹어요 아 아 나 두공 먹는 줄 알았네 아 나 두개 줘 이거 먹어봐 저 옆에 있음 저 옆에 있음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만히 있음 쓸데없어 히즈 방금 텔스? 나는 근데 잘 이기네 신기하게 히즈 텔스었다고? 응 방금 히즈 텔스 영민이 못하고 있으니까 싹 다치고 있는 거 말하기에 2킬 3대수 그냥 나 개 잘하고 있어 그래? 안돼 안돼 아 먹었다 오케이 꿀 내가 바탕 가면 아무도 못 막잖아 그냥 그래 어 저기 맛있는 거 맛있는 거니까 아 맞다 제가 감히 먹을 수 없죠 드세요 엘리스 여깄어 어 이게 뭐야 바텀 쪽 와드 다인다 저 와드 벌렸어요 저 저 그냥 아 시바 바로 진짜 와우 너 어떻게 이겨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뭐 뭐 있는데? 뭐지? 엘리스 바텀이랑 탑이랑 2차가 없어 미드 밀어야지 미드 집합? 미드 집합 어 미드 집합해야지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 뭐야 엘리스 빼 아래로 빼 여기로 빼 여기로 빼 응 잘한다 잘해 어 육스 형 아 이거 이 천둥 혼자 써냈어 아 전익수 지려버리네 판단력 아 죽였다 난 뺀 거야 이게 뺀 거야 미드 타워 3대 쳤다 여기서 여기서 한 사마리 할까? 난 여기서 해야 돼 하자 나 17초 후에 또 나 17초 후에 또 나 10초 나 10초 나 털 자리는 여기 있어 느끼네 느끼네 얘네 이거 아는 거 같은데? 아냐 몰라 몰라 나 모르는 거 같은데 내가 엘리스 톡톡 할게 나 털 됐어 어이구 거미가 오시네 모른 거 같은데? 얘 무라함 놓고 노고 무라함 놓고 노고 오오 나 나 나 나감 나감 오오 나 털 썼다 엘리스 봤어 엘리스 봤어 엘리스 봤어 내가 저기 러블랑 러블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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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와 아 대박 닦고 니가 찍었잖아 니가 찍었어 니가 찍었어 안 찍었어요 이거 안 보여 이거 이거? 이거 안 보여 이거? 이거 안 보여 이거? 이거 안 보이냐고 에? 뭐가 이렇게 쎄? 나는 내 거 3개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블루 나왔다 형 먹어 블루 드실래요? 아유 저 집 갈래요 형님 드세요 뭐 주려고 하지마 뭐만 먹었어 익스야 같이 먹자 탑 이 형 계속 먹자 탑 그래서 내가 살이 찌는 거야 더 먹을게 3,000마리 줬어 알았어 알았어 형 얼마 있어? 아 근데 미니언이 눈물 돼가지고 그냥 같이 먹자 탑 익스 형 다이어트 좀 해야지 얘 얘 큐빗 트이자 한 번 잡을래? 그래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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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레도 탈 때 정레도 20초 남았는데 여기 와드 나 텔을 아 공으로 없게 받겠는데 이제? 이제 바로 나 시야석 충전 좀 네 이제 할게 이제 피즈맛태로 지금 너무 20분인데 벌써 지금 1대1 다 이기 한 차로 다 깎아가지고 한 차로 다 깎아가지고 옛날 다 이기인데 전인쿨 난 진짜 다이기 진짜 다이기 강환물 그렇게 못한 강환물 그렇게 못하고 싸우러 가도 돼? 와 지렸다 나는 쌍놈 지렸자 지렸자 내 거대기 지렸자 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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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지켜주네 이걸 지렸자 다이 코코고는 다 져야 제발 어 이거 바른주에서 진짜요? 대개인데? 와드가 아예 없나보다 어? 러블랑 잡을래? 러블랑 너무 막 나왔는데? 러블랑 가자 러블랑 가자 러블랑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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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랑 뛰어 러블랑 뛰어 러블랑 뛰어 뛰어 거 뭐해 러블랑 뛰어 여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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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주인다 이걸 못 보네 우리 팀 틀렸어 지리고요 못 잡으면 깜짝이야 와 깜짝같이 잡았네 트윙스 성공은 너무 인데? 동템 몇 사이 꾸짖다고 하네 노블락 나왔다 더니뿌러 뱅 동라템데? 곤딱! 아! 야! 지렸다 지비를 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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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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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마지막까지 핸디캡 못둘고 아 근데 1킬도 못했어 킬을 못먹는거 어? 지렷쪼밖에 안되네 뭐냐 이 정적 한번 죽어도 돼? 죽어도 되냐고? 빅스한테 물어봐 그럼 죽어도 된다고 할거야 나는 그때 죽을때 손해보는 죽음은 안해 뭐야? 어머 어떻게 먹었지? 아 내가 깜짝 놀랐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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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이거 너무 많다 제가 가고 있긴 하거든요 형님? 아 너무 많아 아 헐 조졌다 야 용 챙겨 나도 줄게 용 챙겨야 될 것 같은데 형님? 살려줘 아 내가 살려줘 사고 싶어 아 노랑 살려주네 헐 이걸 어떻게 살려 피즈 갑자기 나 이제 빨리 여기가 용도 못 먹어 여기서 대기방 할래? 피즈 말씀쓰지 이 маг이 아네 자 어 뭐하지 둘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kontage. 김peace 게임업 하죠. 아 뭐하지. 아니, 이걸 땅에다 박아? 오히려 살려줄 자, 방금 그거. 저는 개 만들 래 잭, 네, 래. 아, 지린다 진짜.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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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땅에다 박아? 아니, 하 frequency 난 자꾸 드 groundせ야지. 아, 지린다. 아 근데 여기 조졌어! 게임이 졌대? 아 이거 혼자있어 이거 혼자있어 여기있어 아 수성은 좋아도 안 뚫리긴 하겠다 진짜 레벨만 높아지면 1대1 다 있어 여기 여기 뭐 왔다갔다 한다 어디? 나 안보이는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니 안보이는데 우리 따옴 위기 우리 따옴 위기 4명이야 여기 아 자고? 아 인피 살래 인피 200원 인피 200원 펩퍼사 인피 뽑고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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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야 이거 좀 받아 왜그러워 노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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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남았다고요? 200원 남았대 200원 나왔대 200원 내가 루샨만 잡아줄게 내가 스피릿 태도돼요? 좀 현명한가? 데뷔하겠습니다 여기 르블랑 오 나이스 탱 우졌다 싸워 싸워 싸움에 있을 것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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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형님 저 안가도 되죠? 형님 전 형님만 믿을게요 형님 타벅지기 가는거 어때요? 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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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타벅지기 어때요? 아 끝난거? 안 끝나는구나 탑 릭스 형이 벌레야서 안 끝나 지리게 잘했다 10 인정 너 인정할게 릭스 형 6초 5초 릭스 형이 파괴했습니다 릭스 형이 이렇게 레이디 였네? 형 말고 디렉아 쓰면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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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어 아.. 아.. 이뤄져 막을마다 막을마다 이거 여기 여기 막 없네 클리어.. 클리어 사항이 클리어 여러분 클리어 사항이 기적.. 기적 왜 이렇게 부족하지? 어 루시안이 갑자기 사라졌어 루시안이.. 이제 너무.. 애를 미드 안 오는데? 나 때문에 안 오는데? 뭔 소리야 나 때문에 안 오는거야? 얘가 승용 끌었어 엘리스 브라운 무시 안 돼 승용 끌어서 안 오는거야 잡을만한데 이거? 얘 혼자 안 돼? 가자 가자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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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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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기야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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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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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죽는 느낌이야? 아 승용 승용 오바 세리 오바 세리 오바 세리 오바 세리 뒤에 브라운 뒤에 브라운 뒤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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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공성 앞으로 가지 말라고 뒤로 가라고 계속 앞으로 가 뭐라고? 공성 뒤로 가라고 아니 너 말고 내가 방금 뭐라 했는데 얘가? 이때 뭐? 나 있다는 말 밖에 못 들었는데 뒤로 갈까? 뒤로 갈까? 갑자기 다.. 뭐야? 와 진짜 길어졌어 여기서 집 가면 돼 여기서 집 가면 돼 여기서 집 가면 돼 개굴 에이블 밀면 될 것 같은데? 안 죽어? 아니 나 안 죽어 아.. 저기 생각 못 했다 왜 말 안 해줬어 다들 피비를 지렸자 얘들 다음 페이팅 또 프리파밍이네 적팀 5G구요 7이구요 게임 터졌구요 렉스 형이 다 잡아줄거야 우리 왜 용 0개야? 적팀이 용 몇개임? 용 2개 미드온다 2차에서 맞게 2차에서 한번만 터뜨리면 돼 이거 나 템은 못 따라다 봤어 뭐야 얘 오케이 레벨 아까 따라 하자 게임 아까 내가 르블랑 맞아 맞아 뭐야 롤 점검 몇 시지 오늘? 나 짐 1대 1은 다 이긴 1대 1 4개만 어 타 타 타 하나 먹어 나 다룰 보니까 내가 바툰 밀다 올까? 나 시야 속 좀 그래야겠다 나 바툰 밀다 와요 송 바론 뜬다 바론으로 갈거에요? 영미야 내가 바툰 미는게 나을거 같은데? 나 나눠 형 혼자 솔롱 할 수 있잖아 렉사이로 오케이 내가 혼자 할게 형 바론에 일단 땅굴 하나 만들어 놔 넌 뭔데? 야 이곳을 지켜봐 너네가 그냥 이걸로 봐 이걸로 봐 이거 르블랑 복보나 보다 다 바툰 갔다 뭔데? 다 바툰 갔다 다 바툰 갔다 나 안 물려 괜찮아 아 얘네 용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나 1대 1로 못 막거든요? 저희도 바론 갈래요? 이거 그냥 바론 쪽에서 하면 됩니다 나 이거 1대 1로 아무도 못 막아 오케이 오케이 바론 쪽 지금 하면 될거 같은데 바론이 맞아 없어 나 이거 밀게 나 이거 민다 가자고 바론 저거 그냥 이거 솔룡하고 있어 나 이거 이거 솔룡하고 있어 야 나 온다 온다 이거 솔룡하면 저는 여기 뭐 하나 먹고 있는데? 치자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백 백 백 백 백 열리면 안 돼 열리면 안 돼 열려 열려? 안 열렸어 안 돼 진짜 용봉 먹었어 루시는 좀 거리 중 있어 나 다시 갔으면 깨끗쌉 룰블랑 기피 룰블랑 기피 룰블랑 기피 룰블랑 기피 룰블랑 기피 제 입 치힌 빙났다 나 안 치고 다 안 lek 이거 잡아ükוט 끝났다 와 다이!! 이게 다 2akter이라고요?! 바리카리 와라 바리카리 와라 이웨 아리 아리 잠올 아휴 힘들어 왜 오잉툴 그런데 점수 왜 이렇게 잘 줘? 오잉툴가 원래 잘 뛰거든요? 오잉툴 원래, 아, 쟤네도 오잉툴인가 보다 우잉툴 우잉툰 우잉툴 우잉툴 우잉툴